마음은 재벌이다 잘 어울리다 생각하겠지만 이 오수경 역할은 저랑 진짜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마음은 재벌이라고 말을 하고 싶죠 마음은 재벌이 더 잘 어울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오수경 역할은 저랑 진짜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기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저의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서 근데 직업적인 면은 많이 안 나와요 정말 일례네요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보도하는 것들 그런 것 좀 연습하고 그랬어요 저는 첫 대본 리딩할 때 느꼈어요 의외로 진짜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처음에 느꼈었던 그런 느낌이 느낌대로 정말 이렇게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느낌 진짜 그 큰오빠 같았고요 정말 그 동생 같았고 그만큼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현장 분위기가 먼저 따뜻하고 따뜻하고?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도 가족처럼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영화 장르처럼 장르처럼 현장도 약간 분위기가 영상도 너무 많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아주 소리를 저녁 손님 북 손님 손님 그많 감사합니다.